뚱뚱한 고양이 젖기입니다. 뚱뚱한 고양이가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뚱뚱한 고양이를 탐욕스러운 기업인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한대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하시고 표시선을 만들어요. 절반의 1 3분의 1 지점에서 안으로 접어요. 절반의 1 3분의 1 지점에서 안으로 접어요. 중심선까지 안으로 접어요. 안으로 반 접어서 표시선을 만들어요. 한 쪽지점이 이 지점이 오도록 접어요. 계단 접기를 해요. 안으로 반 접어요.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서 접어요. 표시선을 만들어요. 위의 장을 눌러서 잡아요. 코 부분을 계단 접기를 해요. 뒤집어요. 계단 접기를 해요. 반대쪽도 똑같이 계단 잡기를 해요. 반대쪽도 똑같이 계단 잡기를 해요. 뒤집어서 표시선을 만들고 안으로 꺾어 접어요. 표시선을 만들어요. 표시선을 만들어요. 안으로 접어 넣어요. 뒷면도 똑같이 해요. 표시선을 만들고 안으로 접어 넣어요. 꼬리 가운데를 살짝 벌려 위로 꺾어 접어요. 완성. 고양이의 눈과 수염을 재미있게 그려 보아요. 표시선을 만들어요. 표시선을 만들어요. 잘 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